그분에 대해 이야기 좀 들을 수 있을까요? 함께 영화를 보고 함께 맛집을 가고 함께 노래를 듣고 함께라는 것들이 당연했었는데 이제는 끝인 거예요 왜 우린 이젠 남이 됐을까요? 왜 우린 이제 볼 수 없을까요? 이렇게 사랑했는데 헤어졌다는 게 그대는 이해할 수 있나요? 인터뷰 잠시 쉬었다 할까요? 또 울 것만 같아서 다툼이 늘어가고 포기하게 되고 이젠 그럴 이유도 없고 왜 우린 이젠 남이 됐을까요? 왜 우린 이제 볼 수 없을까요? 이렇게 사랑했는데 헤어졌다는 게 그대는 이해할 수 있나요? 헤어지고 맘이 되고 이제 할 수 없으니 너를 남겨두고 지우지 못해요 어떻게 이젠야 묻지 말아요 아직도 눈물 날 땐 울어요 그렇게 사랑했는데 잊는다는 것이 그것이 정말 말이 되나요 이야기 모두 지워주실래요 그 사랑 혹시나 볼까 봐 혹시 나 볼까 봐 나은